끝으로 날씨입니다.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, 오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비는 화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다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.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, 대전 대구 29도, 강릉, 부산은 2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습니다.